2번개 2번개 황계사살이 아니라 절대 안진다 마인드로 게임하니까 그래도 잘 되긴 하더라 또 오네 죽일게 이거 못 참겠다 나는 아휴 진짜 병절 와가지고 딜달치고 차 빼가고 아휴 죽였는데 tm이면 어떡해 뭐야 뒤로 도망가는데 또? 형 꽂자마자 컨텐츠 한 팀 나 차부터 살려놓을게 바퀴 깰까봐 밑에 차고 하나 들어갔고 안녕하세요 밖에서 틀어놨고 그리고 차고 판자 들어갔다 2번 판자 부터가 죽여줄래 저것 좀 대원아 뒤로 빠지는거 볼 수 있어? 한번 빗고 몸빵 해줄게 너 왜 대가리도 없이 가 누구 말한거야? 4번 빙? 아 4번 차 멀리도 있다 빨리 가줘야될 듯 잡을까봐 이거 있긴 한데 이미 나갔으면 지원에 갔다만 할게 아니야 골집 털려있어 차고도 털려 차고 위치 차고 위치 뒤로 빠질란다 이거부터 라이딩 체크해도 될거같아 아니야 차고 붙어 차고 붙어 내가 붙을게 여기를 야 여기 나와있다 핑핑핑 차고 4번 핑 바깥 바깥 오른쪽으로 푸쉬간다 오른쪽으로 기다리다 기다리다 어 대원 앞에 가줘봐 뭐 있어 너? 기다려 봐 나 머리 위에 올수도 있어 바로 가자 세풀 좀 꿀집에 있거든? 위치는 몰라 꿀집에서 더 땡긴거 없어 너가 라이딩에 내가 펌프 들고 바로 박아서 그거 할게 세풀 좀 할게요 어 나 M16 들리는건 없는데 사운드? 빠진거 없어 그냥 홀드인듯 퐁 사운드 됐고 아니면 방프리거나 차고니? 꿀집 퐁 내꺼다 비절 나이스 그럼 하나 내 웨이폼트 저기 해안가 투집 좀 거의 있는건가? 아니 하나밖에 없어 아 여기있다 핑 4번 핑 잡으러 가자 저거 또 바로 4번 가자 차 타고 도망갈라 태우고 가자 가자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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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까봐 바퀴 깨봐 해 민냐 못하니깐 바퀴 먼저 바퀴 먼저 가자 뭐지 가능이래 뭐지 가능이래 머리 맞았나 보다 얼찌 들어오는건 또 여기 저림 하나 더 있어 모르겠다 하나는 아예 낙하사는 안보이긴 했어 체크했을거 무서워서 백을 접고싶다고요? 여기있어 여기있어 백을 접고싶으시대 PC베리를 더 이뻐요 지금 총 안썼습니다 아 야댕님이 들어왔어? 야댕님 누구다 야댕님이 아까전에 처음에 죽인 사람이야 맞는데 처음에 죽은 사람인데 한 말씀 드리자면 강남을 올까보고 병원 짤은 파밍하지 않는게 신상에 좋기는 해요 뭐라고 하시는데 들어와서? 너와서 죽을 뻔했어요 라고 하시는 컨테이더 한 팀 있었다 디귿자 하나만 털게 그럼 이거 왔을수도 있겠는데? 나 오늘 업토버 볼건데 볼사람있냐? 새벽에? 범인국률에서 볼건데 어 그러면 몇시 보시나요? 일단 태민이랑 보기로 했어 훌륭하면 3시쯤 올거 같은데? 깨있으면 보겠습니다 같이 10시 전에 기르기가 끝난다면 끝나면 만약에 안끝나더라도 알아서 봐 그냥 노래끼리 챙겨봐 있는거 조심해야된다 가는길 설마 진짜 안보겠어 설마 사람 사람 믿지말라니까 왼쪽에 현이 나간다 저거 뭐임? 4번 올라갔어 뭐야? 진짜 뭔가? 우송보다 태민이형이 설마 잘구겠어요 해가지고 지금 빼는거야 어깨는 괜찮지 태민이형이 이제 설마 잘구겠어요 해가지고 어 윤종이 죽었다 윤종이 맞냐 찐이지? 서클 봐라 서클 보소? 2번 없는데? 얘들아? 이리로 갈래? 어깨짱 그래그래 휴 기대도 안아파? 태민이형 복수해줘 아이차 백원쿤이 항상 스마이시 꺼져 싸가지 없이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정착했다 폭시야 이걸로 축구한다 이제 찾았어 죽어로 보내줄 수 있어? 미안 백개 주고 사야돼? 만원만 줘 아이차 아이차 일단 춤새끼가 이거나 먹어라 안보여 기다려 봐 내려가야되나? 내려가면 안될거 같은데? 아냐 내려오면 죽어 야야야 거기 죽 연갈죽당할거 같은데 거기 내가 위로 갈거 같은데? 왼쪽 위로? 왼쪽 위로 갑시다 어디로? 왼쪽 위로 돌아야되는거 아니야 그렇긴 해 너르 야 이거 팔만던 사람있냐? 올라 야 강탐이 개새끼 화이트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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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어디어디 집에 이렇게 뛰어가는 새끼있어서 이렇게 3개를 맞춰놨어 야 미안해 이야 친구끼리 또 너무 심했다 태미나 방금 너무 찐텐이었어 태미나 오케이 한번 봐줄게 어 너무 찐텐이야 태미나 지금 안 봐준다 으음 야살아 2번 디모 2번 개 ㅇㅇㅇ 아 미안해 피곤해 뛰어 뛰어 계자리가 나왔던가? 이 아프리카에서 광태민을 화날수하게 있는 사람 나밖에 없거든 하이하이 달러 달러 카베야? 카베 뒤에만 잘 쏘 카베 애들이 아 네 아 너무 찝찝하네 맞았어요 2층도 계절이고 내가도 잘 쏘 표가 없어 누구 차냐? 연료가 없네 2번 2층 끝났어 2층은 2번 집 뒤에 더 있다 봐줄게 조금 갈린다 우리 빼고 4명? 거의 몇 명이냐 그 집에 여쩍에 하나 일단 붙은거 라스트 하나일수도 없겠다 지배해야지 남았다 끝났다 라스트 라스트 집에 하나라 나오고 안한다 지금 기절이야? 아 집 기절 포탑기절 아니야 그러면? 포탑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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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집 뒤에 나왔다 집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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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별을 줄게 집사이 여기 집사이 집사이 나갔다 알아? 폭주야 안살릴게 오 잘 끝났다 1킬 기모띵 나도 1킬 기모띵 8킬 기모띵 으아 아 나이 길배? 보트에 배 올리고 갈래? 보트에 차를 올리고 가냐? 보트에 배? 그러네 근데 그거 많이 하더라 갑의 애들 그냥 바로 해버리던데? 남쪽 턴는 애들이 뭐 개꿀재미 대민아 저번에 내일 대회는 형이랑 원투펀트로 다 죽여버리자 옛날처럼 비꾸면 눈 안좋아진다고요? 옛날에 기억 안나냐? 형이랑 너랑 생각해볼까? 형 뒤에 쫄쫄쫄 따라다니긴 했어요 스크림때 코드로 우리 중구팀 세팀 딱 갔잖아 아직도 기억난다 기억 안나지? 기억 안나지? 빡통대가리야 가리 뚫을껴? 가리 뚫어야지 뭐 따개비 먹으러가 어? 쥐알 라이브 터맥 타고 간다 공은거 하나 깔고 갔어 야 한명 더 탱크 뒤에 탱크 뒤에 푸시가능 봐줄게 오른쪽 위로 가는건 몰라 요 아래 둘기절이야 1번쪽에 탱크 뒤에 보인다 푸시가능한다 이쪽으로 탱크 뒤에 확인 확인 푸시가능 연막안에 있어 1번에 오른쪽 아래 갑는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싸자 여기 연막안에 살리고 있을거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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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오른쪽 끝에 라스트 4번 아래 살려면 살게 완전 필이야 푸역하면 죽는다 푸역 푸역 해봐 감았을듯 가말로 던지고 가자 가자 나이스 우리 뒤에 뭐 사운드 들렸었는데 덩이 밑에 있어 덩이 밑에 있어가지고 총을 제대로 못쌌 내가 발로 덩이 막고있거든 여기로 이렇게 간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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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온다 웨이 손 드린다 손 드린다 2번 아냐 이거 이거 왼쪽으로 더 간다 침입쪽으로 스태스 스태스 4번 푸이투 나 알고있다 오른쪽으로 필 차기 잘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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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야 대가리 들어갔어 4번 4번 폭 터지는 쪽 봐줄게 뒤로 빼 쭉 물러봐 오른쪽 오른쪽 다 힐 왼쪽으로 봐줄게 찍어줘 찍어줘야 그냥 죽는다 그래? 하다가 사고 날거 같은데 일단 죽이고 랜데보 피해주면서 야 뽀뽀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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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탭뿌렸다 으아아아 앞장 하나 기절 앞장 하나 기절 할래? 앞장 하나 기절인데 나도 기절 죽어? 나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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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밖에? 가 가 가 가 가 가 이 새끼야 나 앞에 있어 2층 기절이야 재호야 나 2층 기절이야 2층 안 올라갔어 2층 안 올라갔어 2층 안 올라갔어 오른쪽 밖에 하나 지금 못해놔 빼고 보는거 한데 힐 힐 지금 당기클이 땄어 너가 필이야 어 조기절 편하게 아유 그냥 아유 이 씨 조그만의 씨 이거 뭐든 레버 3벌 있는거야? 어 나이스 하나 뭐야 연막 안에 있는 듯? 내려온 듯? 내가 연막 안에 차로 들고 볼게 없는데 밑들어간거 같은데 이 새끼 집이다 내가 보게 대건이 형 혼자야 나 앞에 확인사살 했어 확인사살 확인사살이 아니라 야 치즈체 분해 아니냐 확인사살 에어 빙빙빙빙빙빙 죽여 처소리 여보 얘들아 외빛에 뭐야 잡았어 먹임모야 공짜지 잡아둔게 안가 오 야 아웃소트랙타 아웃소트랙타 아웃소트 나이스 다 죽여 나는 잘한다 잘한다 재호 여기 P팀이 좀 많았던거 같은데 기랄하지마 진짜 4번한테 받는거야 2따 3따 2따가 3따야 아무나 아무나 맞다 병원 복수했다 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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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냈어야지 다른 팀들도 다 3위치룡으로 연습하더라 끝났어 끝났어 대관이요 잘한다는 다나와도 3인칭하는데 다 근데 1인칭보다는 카비를 더 많이 하던데 따개비 주시면 따개비 대관이요 음 뭐죠 뭔데 이거 따개비 밀면서 이거 해야되지 않겠냐 따개비가 베스트긴해 으음 됐다 살았어 야 뭐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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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야 돼 야 4-4-4냐 혹시? 이놈이 4-4-4 개필인데 연막이 없어 나 나도 연막이 없는데? 내가 쳐줄게 연막 좀 먹어라 템이라 3개 뿌려 R템 눌렀다 보러고 왜? 전 멀리 갈게요 멀리.. 아니 그 왜 까냐고 그걸 아니 씨.. 아니 없다고 그래 준구나! 아아 야야야야야야 미안합니다 와야죠 와야 아 없다고 그래 준거잖아! 와야되죠 이 새끼들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아무도 후회중이죠 지금 써클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저도 그거 한 번 써봅시다 해줘 봐요 가자 어 위에 있대 위에 대면아 저 잡아봐 아 싫어 형은.. 형은 제후믿어 형은 제후믿어 형은 제후믿어 야 집부터 좁해 그냥 다 대사해 그리고 다 대사 맞는거 같은데? 아 나온다 짐 나온다 4번핑에서 짐 나온다 차 왼쪽으로 레트너 끈다 여기? 까비 한 대 그지 이러면 엠티두는건 나지 나랑 박벌린 사람 나도 흠찍으로 간다 가봐봐 흠찍으로 와봐 더 크게 가 더 크게 한 번까지 가볼래? 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좋아좋아 다리좋아 여기 둘 1번쪽에 나이 빌게 폭탄 깠어요 빌게 하나 더 맞게 아직 남아있다 기다려봐 나 아직 못 빠져 잠깐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딸기비 딸기비로 하나 내놨어 아 옆방 끝 나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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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야 멜렛 러러 스키이 스키이 진짜 스케인거 같애 I get lost inside my thoughts and when I start to stink